자기네 동네 와 여기가 자기네 동네야? 응 우리 동네에 초대하고 싶었어 와 진짜 나뭇도 높고 너무 즐거우고 싶어 가자 보여줄 곳이 있어 네 뭔데요?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길을 걸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갈거야 안녕 여기야? 여기가 자기네 동네 사자 오 너무 예뻐 와 여기가 자기네 동네 사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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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봐봐 블라인 원래 우리가 읽던 독서 취향이랑 다리를 읽어볼 수 있어 이것봐봐, 여기 손편지도 주면 백사랑 같이 주먹을 거에요 그리고 약간 선물하게 되면 좋을 거에요 진짜 주먹을 거에요? 응 여보세요? 혁충 아, 여기 굉장히 좋은 곳이 한 군데 있거든 서인 구간이라고 너도 한번 와봐, 반할거야 야, 아무튼 나 찾고는 중이니까 못 간다, 손아 한 군데 있음 오빠, 나왔어 나왔어? 오, 진짜? 오줌마 뭔데 예 아멘 안녕하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 꼭 잘 하시고요 조심히 가세요 네 상담 잘했어?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